사랑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이번 주 스페셜 스테이지는요. 여자 가수 두 분의 아주 에너지 넘치는 무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진정 이것이 추입니다.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장우 역시의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깜짝 놀랜 만한 퍼프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러면 먼저 SG워너비의 무대입니다. 사랑가 내 노래 내 노래 내 노래였어. 사랑하던데 무슨 이유 있나요 사랑하던데 무슨 조건 있나요 그댈 사랑하던데 정말 사랑하던데 내가 곁에 있는데 그댈 어디 있나요 그대 곁에 있는데 다채 어디 있나요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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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없는 사람아 이 못난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 아픈 가슴을 이제 나더러 어쩌란 말야 이 아픔아 이 슬픔아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야 내 사랑아 내가 곁에 있는데 내가 곁에 있는데 어디 있나요 그대 곁에 있는데 대체 어디 있나요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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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없는 사람아 이 못난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 아픈 가슴을 이제 나더러 어쩌란 말야 이 아픔아 이 슬픔아 내 사랑아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은 날이 와도 내가 함께 있음에 이 내 사랑 이 아픈 가슴을 이제 너네도 외절에 버려 이 아픈 마음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야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야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랑 이 아픈 가슴을 어쩌라는 말이야